주안이 타를 찾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아들 낳았으니까 영원히 행복해요. 옛날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해줘지? 네, 잘해줘요. 아, when you get the son, she changes a lot, she changes a lot. And she loves your baby boy. So, baby boy is powerful, right? Your mother, you know, changes a lot. 나는 정말, 정말 sad. 아, 아무것도 몰라지. 아무것도 몰라지 나는, 살림살림도 몰라 못해. 한국말도 못해고, 친구들도 없고, 너무 외로워. 나 왜 여기 왔냐, 이렇게 눈물 막 쭉쭉쭉 흘리는 거야. 왜 여기 와서. 여기. I'm my mother-in-law. I'm my mother-in-law. I'm my mother-in-law. 말하고 싶으면, 가족 잘 시켜야지. 남편이랑 살 때와고, 아이들 사랑해 주고. 고마워하고 싶어요. 제주도가 많이 하고 싶어요. 부부들 사우면 좋겠어요, 부부들. 하고, 그... 이종여성 여기 한국, 한국에서 들어와니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노들 누구든지 잘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도 몰라니까, 저기 필리핀 봉석도 달라니까, 한국 봉석도 달라니까 서로 도와주면, 서로 이해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좋은 식구, 좋은 가족하고 좋은 세상.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식당을 덥석 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늙음하게 벌여놓은 일이 좀 힘에 붙여도 그녀는 행복하다. 늦은 시간 퇴근하는 그녀를 반겨주는 건 커다란 곰인형뿐. 집안은 썰렁하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장성한 자식들은 결혼해서 집을 나갔다. 밤늦게 야식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배가 고파서인지, 마음이 허전해서인지 모르겠다. 혼자 살다 보니 혼잣말이 버릇이 됐다. 다른 독거노인들처럼 집에서 대화를 나눌 상대는 텔레비전뿐이다.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인데도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아 곤혹스럽다. 텔레비전과 함께 깊어가는 밤 집에서 유일한 기쁨은 전화로 손주 모습을 보는 것. 남편과는 필리핀에서 만나 결혼했었다.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남편이 필리핀 아가씨에게 한눈에 반해 프로포즈를 했던 것이다. 큰애 다섯 살 때 한국에 들어왔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해외 근무를 했고, 그녀는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거의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 한국말을 못하니까 어디 가면 누구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해달라요? 그런 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0월 지나가면 다 까먹었어요. 어려운 거, 아픈 거, 마음 아픈 거, 어려운 거 다 없어져서 갔다. 돌이켜보면 참 힘든 세월이었지만 그것도 다 추억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남은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내가 고민, 고민인데요.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용할까? 4분의 1 남았잖아요, 인생. 그거는 중국에다가 쓰고 싶어요. 우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식당이었다. 월급은 커녕 아직까지 버스비도 제대로 못 받아본 자원봉사 사장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나날들이다. 물론 사람이 죽어요. 도와주실 수 있다는 생각은요. 그때 죽을 가. 죽을 가진 거에요. 마지막 인생. 그거 중국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려운서. giorno 1. 그리고 말. 좋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같은 거. 시스테드가 아니라 아이들 멀리서. 그거 보고 싶어요. 또 도와주실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니 삶이 달라졌다 무료하던 생활은 잠을 줄여야 할 만큼 바빠졌다 요즘 그녀는 식당 운영을 비롯해 각종 자원 봉사로 일주일이 빡빡하다 bravo, more, you can play the violin Jennie is in the library, she is reading a sign 매주 수요일엔 동사무소에서 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강의를 한다 이것도 돈 되는 일은 아니고 겨우 차비 정도를 받을 뿐이다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게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수업 받고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서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일단 선생님 인품이 짱이잖아요 선생님들 사실 나이가 60대시잖아요 근데 진짜 언니 같고 또 언니처럼 이렇게 동생 잘 챙겨주시고 우리 회원인데 영어 회원인데도 이렇게 선생님이 언니처럼 아주 좋습니다 늘 한국어 때문에 주눅든 채 살아왔었다 봉사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녀는 요즘 새록새록 깨닫고 있다 영어 실력도 높아지고 자신감 생겨요 아주 옛날에는 부끄러웠는데 사람 앞에 말 못해요 근데 지금은 자꾸 이렇게 영어 가르쳐주니까 자신감 생겼어요 자기들도 좋아요 자기들 열심히 공부해 보고 마음 들어요 오늘도 식당의 하루 수입을 통장에 입금한다 본인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지만 생활이야 연금으로 해결하면 된다 카드를 닫아주십시오 카드를 닫아주십시오 카드チャンネル은 원하는 사람으로 해결했습니다 카드 승리했지만 license에 아이들 여러분의 원하는 사람은 자기들은 돈이 없는데 나는 마음이 행복해 정리네요 그리고 끝부분에 내 마음이 걱정돼요 그래서 저는 나라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 . . . . .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커피 한잔 대접하는 것. 따뜻한 밥 한끼 먹이는 것. 둘러앉아 이야기 나눌 사랑빵을 제공하는 것. 주아니타가 꿈꾸는 행복한 노년은 별거 아니다. 주아니타 타디야마는 놀라운 행복의 비밀을 발견했다. 봉사로 가득 찬 그녀의 하루하루는 행복이 흘러 넘친다. . . . . . . . . . 뭐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nhất은 ост Gettingれる daha 희ピ milliards 으 스quvous 이쪽 쯤에 있으시 facebook 길딱 짜리 옷을 입고